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행 필기시험에 나오는 상식 문제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을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상황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 지금까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봤다면 이제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 이후에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법이 있는데요. 글래스 스티걸법 혹은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은행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 은행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예대마진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은행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든 은행은 대부분 상업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러분이 지원하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이런 곳들은 상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인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자금의 공급자인 예금자의 돈을 중개해서 이 사이에서 예금과 대출 사이에 예대마진이라는 수익을 얻는 게 상업은행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행인데 원래의 은행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해진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금산분리 이런 원칙이 생기기 전에 원래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무슨 원칙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은행 마음대로. 그런데 은행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상업은행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은행처럼 그때 과거에는 여러분이 맡긴 예금을 갖다가 탑뱅커라는 회사의 은행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탑뱅커라는 회사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됐냐면 작년에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DLF 사태. 이런 데 지금은 고객이 투자를 하죠. 파생상품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은행이 직접 투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맡긴 돈을 다른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은행이 투자를 기업에 하거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형태의 은행이었는데 그런 과거의 은행을 그래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해진 형태였다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대공황이라는 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대공황이 오면서 주가 폭락이 있었는데 그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방만하게 이용해서 작년 DLF 사태의 피해자가 그때는 단순히 파생상품에 투자한 고객,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맡긴 모든 고객들이 은행이 없어져 버리니까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행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글래스 스티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알고 계시는 투자은행들 골드만, 삭스, 리만 브라더스, 기타, 벤코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이 그때 이제 많이 분화가 돼요.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되냐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텐데 모건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원래 이게 하나의 형태였는데 그 모건이라는 은행에서 JP 모건이라는 상업은행이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 투자은행으로 모건 스탠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그 둘이 독자적인 길을 가게 됐고 그 다음 나머지 은행들 골드만, 삭스 이런 은행은 우리는 투자은행에 전념할게, 상업은행 안 할게 해서 지금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 시티은행과 같은 곳들은 상업은행의 선두주자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공황 이후에 방만한 경영을 은행들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금산분리원칙 같은 게 이때 이제 처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서 IT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 주가가 아까 저희가 첫 시간 시작할 때 보면 세계경제 흐름, S&P 지수를 보면 2000년대에 확 꼬꾸라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당시가 IT 버블이 생겼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 제조업의 붕괴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다른 유럽의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우리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달라. 그래서 그 글래스 스티걸법에서 일부 조항들이 폐지가 되면서 은행이 직접 투자는 안 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금융지주회사처럼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들이 지금은 금융지주 아래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이렇죠. 그럼 이런 형태가 돼서 우회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와 보면 이 90년대 후반에 빌 클린턴이 글래스 스티걸법이라는 걸 일부를 폐지하면서 다시 금융이 조금 더 완화되고 은행들이 조금 더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은행들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파생상품을 판매를 시작하고 자산관리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같이 함께 살펴보셨던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원인이 된 CDO나 MBS 이런 발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기초 자산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채권이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원인을 이 당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까지는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다시 은행들을 조금 더 제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을 제한하는 글래스 스티걸법이 대공황 시절에 생겼다가 클린턴 시절에 그램 리치 브라일리법으로 완화가 되었다가 다시 오바마 행정부 때 강화가 되었다. 그리고 도드 프랭크법 안에 볼커 룰이라는 핵심적인 조항이 그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을 다시 또 제한하는 그런 형태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은행들의 상황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큰 그림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드 프랭크법은 이렇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를 다시 재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다시 엄격히 분리하는 그러한 법, 글래스티커법과 도드 프랭크법은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글래스티커법과 비슷하게 상업은행,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다시 분리를 엄격하게 하고 대형은행의 경우에는 자본확충 의무화 저희가 지난 시간에 BIS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바젤3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봤죠.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도드 프랭크법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드 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 볼커 룰이라는 조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드 프랭크법의 중요 내용은 목표는 금융위기 재발 방지, 금융시스템 안정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발표했고요. 2010년 주요 규제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볼커 룰이라는 조항인데요. 미국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위험한 투자 원자재라던가 기타 등등에 투자를 해서 리스크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은행이 망하면 고객이 망하는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자신들은 엄청난 수익을 걷어들이고 보너스를 챙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자본 거래를 유식한 말로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산에 대한 트레이딩으로 자기자본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부분이 도드 프랭크법 여러가지 조항 중에 볼커 룰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볼커 룰이 도드 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걸 잡아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시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제안하고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서 완화가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금융위기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이 볼커 룰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미 이 볼커 룰이 완화가 되어서 미국의 일부 은행들이 다시 직접 프라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부동산과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은행들이 다시 금융위기 때처럼 여러가지 파생상품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작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금융 사기에 가까운 사건들이 계속 조금씩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은행 필기 시험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내용을 또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시험에 나와요. 글래스 스티걸 법부터 지금 볼커 룰까지가 특정 은행 하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들에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전체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미국의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는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그럼 과거를 생각해 볼게요.